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제작 18학번 이청훈입니다. 저는 라온 중개팀에서 활동 중이며 데모지라는 4번 카메라를 전담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지는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한 시간씩 꼭 체력단련을 하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남들보다 늦게 25살이라는 나이에 입학을 했는데 이전까지는 나라를 위해 일하던 군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5년간 근무하였으며 방송일을 하고 싶어서 과감히 전역지원서를 내고 한예진에 입학했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선배님들에게는 항상 까뜻하게 대하며 그런 태도 때문인지 동아리에서 많은 이쁨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위해 선택한 건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 좋아하는 술입니다.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술만한 건 없겠죠? 혹시나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먼저 다가와주시면 적적할 때 술 한 잔 하면 좋겠네요. 참고로 저는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합니다. 분위기만 맞춰갈게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고소하고 싶으신 분이치 reacting plin기 angs ium Medicare aşk